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알림 설정까지. 알림 설정까지. 알림 설정까지. 알림 설정까지. 지금은 1회 잡을 거예요. 치약 좀 짜줄 사람? 치약 좀. 찍는 거? 진짜 찍는 거 아니지? 야! 양쪽 사자! 아 뭔 소란 나와? 아 구독자로 떨어져. 아 구독자로 떨어져. 진짜로 어울려? 응. 너 이름, 너는 이름 뭔데? 원래 안 나와 있어. 일단 저는 소소하게, 소소하게 10몇 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찍어야지.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소감 한마디씩 해. 자기소개 못해. 아 맞다. 아 역시! 저는 김주원이고요. 저는, 맞아. 유튜브 어디에 안고에 뭘 맡고 있어 해야지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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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깨끗하려고. 미치. 내가 이런 거 좀 풀려면 10마리 안 돼. 내가 이런 거 좀 풀려면 10마리 안 돼. 저 김주원. 저 황찬. 저 민아. 저 구하연. 저 주당. 저 정진우. 연지. 저희는 안코입니다. 아 우리 안코. 저희는 안코입니다. 작아 보이는 마술. 정진우. 다른, 다른, 다른. 짧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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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아 보이는. 1등인증이. 이렇게 찍겠어요. 이 정도 돼요. 이 정도 돼요. 시작. 할게요. 시작.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와 존망했다 체크 퀘스트 김치 안녕하세요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좋아하는 음식 다 아시죠? 김치 이건 왜 MC 김치인데?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음식 뭔지 아세요? 뭐에요? 김치 혹시 가장 좋아하는 김치는 저는 제일 유명한 김치가 뭔지 아세요? 바로 배추 김치 제가 나와보니까 그런거에요 근데 뭐에요 이게 괜찮은데 사랑 다 헤쳐버렸는데 나도 진짜 나한테 정답 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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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찮아 우리의 브이로그! 일상 브이로그! 제발 이제 지내하고 가고 있어. 간다! 간다! 그럼 나 진짜 올려줘, 좀 잘생기게. 싫어, 너는 근데 또 안 줄까? 그럼 댓글에 어, 저분 명세 너는 잘생기게. 내가 너 여자친구 만들어줄게. 확실하지? 왜요? 민혁빈. 근데 혹시 유튜브 내 아이디는 있어? 그러니까 얘 뭐 하는 거야? 이제 생겨! 오늘 생겨! 아, 노력한다. 중앙고. 나도 이렇게 올라가면 여자친구 생기는 거야? 당연하지. 댓글에 막, 어, 저분 누구세요? 너무 잘생겼네. 저 여자친구 뭐예요? 뭐야, 근데 왜 이렇게 잘 나와? 내가 한 거야, 진짜. 원래 이렇게 잘 나온 거야? 액세스인가, 이게? 응.